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충북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560억 원의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1년 사이 36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확진 환자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 환자 2명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증평에 사는 확진 환자는 검체 채취 이후에도 청주와 증평의 식당과 마트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39번째, 40번째 확진 환자는 모두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39번째 확진 환자는 증평에 사는 60살 여성으로 지난 24일 미국에서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가 귀국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검체를 채취한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청주의 병원과 식당, 증평의 마트 등 9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벌금 등 행정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 전 권고 사항이어서 처분이 가능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를 받은 날,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날 이분이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청주의료원도 가고 충북대 병원도 가서 자기를 좀 더 진료를 해달라. 40번째 확진 환자는 20대 대학생으로 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흘간의 프랑스, 영국 여행을 끝내고 입국할 때 항공기에 동승한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공항에서 승용차로 집까지 이동했고, 집에는 부모밖에 없어 가족 외에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확진 판정으로 청주의 코로나19 무확진은 20일 만에 깨졌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보한 충북 지역의 해외입국자는 53명. 코로나19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시가 충북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택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주시는 가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지만, 충주시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돼 내일 마감됩니다. 첫날부터 실제 출마 의사가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등록을 마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재형 기자입니다. 기탁금 1,500만 원을 비롯해 다양한 출마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총선 후보자 등록. 예비 후보 등록이 출마 선언을 겸한 당내 옥석 가리기라면, 후보 등록은 출마 자격을 갖췄음을 당 안팎에서 공식 인정받는 절차여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아침부터 각 지역 선관위에는 등록하려는 후보와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청주 청원의 변재일과 김수민, 상당의 김종대 등 충북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청주 흥덕에선 조종환, 정우택 두 현역 의원이 시차를 두고 등록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발전 엔진을 다시 한번 가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의 정치 1번지에서 흥덕의 경제 1번지를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유일의 무소속 주자인 김양희 후보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무소속을 강요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시민과 지역민들의 힘 입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장섭, 윤갑근 등 거대 양당의 정치 신인들도 앞다투어 이름을 올렸고, 민생당과 민중당 후보들도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민의 대표와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4월 15일에 저 김웅배를 꼭 선택하기를 기다리며.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농민수당 법제와 발암물질특배법 제정하겠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대물림특권을 막는 정치혁명, 세대교체, 민중당 이명주로 이뤄주십시오. 국가혁명 배당금당도 8개 선거구 모두 본선 도전을 확정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출마했습니다. 첫날 하루 동안 등록한 후보는 29명. 박덕흠 의원이 등록을 늦춘 동남 4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충북 7개 선거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세 곳에서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궐선거도 모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2일부터 13일 동안 차량 유세 등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신 예비후보가 자신의 불출마 선언을 뒤집고 돌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다시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불공정한 당의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후보 등록 당일까지 당적을 유지하면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선거법 조항을 뒤늦게 파악해 출마 입장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하루 전 탈당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기자회견 당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충북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최고 자산가로 알려진 박덕흠 의원은 1년 사이 36억 원의 재산이 불어난 반면, 반대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부자는 역시 박덕흠 국회의원. 부동산 공시가 상승과 매매 등으로 1년 사이 36억 7천만 원이 늘어나 신관 재산이 560억 원에 이릅니다. 재산이 10억 대 이상인 충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변제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도 1년 만에 재산 증가폭이 억대입니다.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이우삼 의원은 3천만 원이 늘어 겨우 플러스가 됐고, 30대 나이의 김수민 전 의원은 오히려 재산이 줄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주 아파트 매각과 대출금 변제로 1년 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적은 12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반면, 김병우 교육감은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따른 억대의 증가폭으로 14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이 10억 8천만 원인 충북 11개 단체장 집단에선 27억 원을 보유한 김재종 옥천 군수의 재산이 5억 이상 느는 등 평균 8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평균 재산이 8억 원대인 충청북도 의회의 경우 사업상 14억 원을 대출한 극단적 사례를 빼면 절반은 재산이 줄고 나머지 절반은 늘어 사실상의 재산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충북 기초의원 132명의 평균 재산은 8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청 임기재 공무원이 다른 과 상급자에게 외모비아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되려 승진 대상자에게 가혹하다며 고소 취하 압박을 당하고 있고, 청주시는 사적 영역이라며 손 놓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청의 한 임기재 공무원은 다른 과 6급 팀장급 상급자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과 상급자에게 느닷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외모비아를 당해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적절한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시장 결제를 받기 위해 비서실에서 대기하던 중 임기재 공무원을 사이에 둔 채 두 팀장들이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저의 겨드랑이 옆에를 쿡쿡 찌르시면서 확진자가 여기 있네 확진자가 여기 있어 이러시면서 막 깔깔깔 웃으셨거든요. 정육점에 걸려있는 돼지고기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모욕할 수 있을까. 확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낮추어 일컫는 말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 우려까지 감수하며 고소했는데 일부 상급자들은 승진 대상자한테 가혹하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인격보다도 그분의 승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속상했죠. 외모비아 언행의 의혹을 받고 있는 6급 팀장은 고소를 당한 후 피해 공무원의 사무실로 와 말실수였고 찌른 행동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취재진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언행을 한 적이 없고 자신한테 한 말을 오해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급 공무원이 소속된 과에선 사청 영역일 뿐이라며 어떠한 조치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감사관실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 2명이 충북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수법으로 1,300만 원 상당 수익을 낸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구속하고 성착취 영상을 온라인으로 유포한 또 다른 20대는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 성범죄 두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2018년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여성이 질병을 앓고 있어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영상을 유포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불거진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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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